안녕하세요 김대리 생생음악살마의 김대리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토요일 즐거운 주말 저녁입니다 즐거운 시간 되고 계시겠죠? 제가 살고 있는 이곳 안양은 어제부터 내일까지 벚꽃축제가 열려요 그런데 아직 벚꽃이 피지 않아서 모든 분들이 진달래축제라고 개나리축제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오늘 아까 제가 잠깐 지나가서 보니까 아직도 모무리가 이제 올라올까 말까 전혀 피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곳에 사시는 분들이 매년 왜 이렇게 날짜를 잘 못 잡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시기도 하셨는데요 어쨌든 축제인데 꽃이 피지 않아서 주인공이 있지 않아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 아쉬운 마음을 첫 곡으로 전해드려볼까 합니다 첫 곡으로 전해드릴 곡은 버스크 버스크 버스크의 노래인데요 벚꽃 엔딩이라는 곡 전해드려볼게요 오늘 제가 좀 이렇게 부르고 나면 오늘 조금 비가 와서 그나마 있던 꽃잎도 조금 더 떨어지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래도 내일 아침에 좀 반짝 해가 피어서 벚꽃이 또 피기 시작하면 반나저만 해도 좀 이렇게 꽃이 피어나기도 하는 것처럼 내일 조금 반짝반짝하는 벚꽃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밑에 지방에 사시는 분들은 벌써 아마 벚꽃이 만개하고 끝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이곳은 아직 축제 중이기도 하니까 벚꽃 엔딩 이 곡 한 곡 전해드리면서 시작할게요 어제 고성 강원도 쪽에는 불이 나고 해서 사실 이 축제하는 게 즐겁지만은 않지만 그래도 노래로 시작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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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만오일에 같이 걸어갈 거래는 밤에 날아오는 저 장면은 어떤가 오늘이 몰랐던 그대와 난 둘이 손잡고 알 수 없네 이 딸이야 둘이 걸어 봄바람 휘날리며 흘러 있는 곳뿐이 울려 퍼진 이 놈들 둘이 걸어 봄바람 휘날리며 흘러 있는 곳뿐이 울려 퍼진 이 놈들 너를 부리고 너를 부리고 오예 이 거리에 마치 들려오는 사람 어떤가 오히려 사랑하는 그대와 오늘이 손잡고 알 수 없는 이 거리를 두리고 둘이 걸어 봄바람 휘날리며 흘러 있는 곳뿐이 울려 퍼진 이 놈들 너를 부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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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날의 이름 벗고 믿기에 굴려 퍼진 이 가늘에 Oh, do we go, oh yeah 그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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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여